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가 오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후 준비에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XXX동을 해야 된다? 돈은 조금 버셔도 돼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준비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모르고 한다 그러면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네 가지를 모르고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정말 노후 준비를 헛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80년대 최소한 중반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Back to the Future 2 3네요 이거는 영화인데 여러분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노후 준비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노후 준비의 최적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노후 준비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영화에는 Back to the Futur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Back to the Future가 아니고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느냐 자산 가격이 2019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가 오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2019년까지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는 정상 가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가 반영된 거죠 자 그런데 2020년과 21년도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20년과 21년도에는 올라가면 안 됐던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밀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근에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했던 거를 기준으로 보면 자산 가격은 2019년 가격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의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이 뭐냐 바로 평균 값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뭐 평균 얼마네 평균 몇이네 몇 점이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왜? 평균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분포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평균 값에 몰려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이 정규분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실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확실한 컨셉만 살아남는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입력하고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자본주의의 숙명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극도로 안전한 자산이거나 극도로 위험한 자산만 장사가 잘 돼 나머지 중간은 없어 평균의 실종이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당 2, 30만 원짜리 식사 아십니까?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인당 한 끼에 2, 30만 원하는 식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도대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분위기가 좋길래 이거를 먹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킹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엄청난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한 끼에 30만 원을 태워? 자 그런데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거 정말 극과 극인데 이 강남에도 말이죠 이 골목길에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싼데 6,000원짜리 엄마 손 백반집이 있어 이게 뭐냐 한 밥집이야 한 밥집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세련된 맛은 없어요 좀 허름한데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요즘 보면 점심시간에 6,000원에 이 백반을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엄청난 고기반찬은 없는데 된장찌개에다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보리밥 비벼가지고 근데 6,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장사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잘 됩니다 특징이 뭐냐 점심시간 지나서도 계속 잘 돼요 막 2시, 3시에 가도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 비싼 컨셉 엄청 싼 컨셉 어쨌든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는 어떻죠? 가운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냥 가는 기본 점심 메뉴 만원에서 만오천 여기는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되면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 양극화는 확실한 컨셉만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의 노후준비 여러분들의 재테크도 확실한 컨셉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경우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은 다 생존이 불가능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자 양극화가 가속되는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당연히 소득이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양극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상위 20%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 훨씬 넘는 가구 소득인데 하위 20%는 1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비교하면은 10배가 뭡니까? 20배 또는 3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산업은 노동지약적인 산업보다는 기술지약적인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지약적인 산업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사하는 업종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 이런 업종에서는 생산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지약적인 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를 만들고 자산의 양극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노후 준비할 때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는 미래의 키워드는 뭐다? 양극화입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초저성장이라는 거예요 초저성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어때요? 최근에 2021년도에 4.1% 그때는 202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나타난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게 되면은 사회는 어떻게 바뀌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양극화 그리고 리스크 회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회피 현상이 뭡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산시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고가 아파트라든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자산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다시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마디로 극안전자산과 극위험자산만 성장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저성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중위험과 중수익은 소멸되는 시대가 됐다 중위험과 중수익이 뭡니까? 가운데죠 가운데 한마디로 미들리스크 미들리턴 사업의 영역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자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원래 경기가 뜨거워졌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스태그니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이거든요 스태그니션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원래는 보통 경기가 침체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보니까 경기도 안 좋아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의 인플레이션으로 전염됐다가 임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산의 인플레이션으로 전염된다 자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는 경기가 뜨거운 경우에만 그랬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한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화폐의 보유 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화폐의 보유 동기가 예비적 동기나 투자적 동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에 투자하는 뭔가에 투자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예비적 동기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은 많이 풀렸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일수록 자기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없을 경우에 내가 다른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 비용에 대한 위험이 집값의 하락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주거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준비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돈은 조금 버셔도 돼요 여러분 돈은 잘 벌면 좋겠지만 조금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계속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사회활동을 해야지 소비가 감소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사회활동을 하면 대중교통 요금도 들고 점심값도 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여가생활에 돈이 더 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실물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는 사회활동이 필수다 그리고 여러분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그래도 소속되어서 어쨌든 임금의 영향을 받는 수수료를 받든 커미션을 받든 임금을 받든 사업 소득을 올리든 이렇게 소득이 있어야지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양극화, 초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 반복되는 경제 위기입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만에 한 번씩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렇게 금리를 미국이 세게 올리고 나면 이렇게 하얀 회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항상 10년 주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주기 위기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된다 경제 위기가 생길 때마다 통화량을 증대시키거든요 경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통화 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바꾸면서 엄청난 통화량이 증대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산에 거품이 꼈다가 자산이 폭락했다가 자산이 거품이 꼈다 자산이 폭락했다가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주식이 있다고요? 좋은 아파트 2주택, 3주택 투자해놨다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서 그 가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이 4가지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정년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경제활동을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사회적 정년이 달라졌다 사회적 정년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6월부터 만연령을 쓴다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이에서 여러분 0.7을 곱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에서 0.7을 곱해라 지금 나이에서 0.7 곱하면요 저는 40대로 돌아갑니다 40대 중반으로, 초반으로 돌아가나?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0.7을 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다 그럼 0.7을 곱하면 얼마예요? 40살이라고 하더라도 나 2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20대 후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적 정년이고 사회적 진짜 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만 노후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은퇴 못하는 미래가 아니라 은퇴할 수 있으나 나는 안 해 나 사회활동 할 거야 라고 하는 세미 리타이어먼트 은퇴 안 하는 미래 그리고 워라벨이 아니라 일하는 거와 쉬는 거의 밸런스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레벨이죠 그러니까 일했다가 레저를 즐겼다가 일했다가 레저를 즐겼다가 나의 라이프 안에는 항상 워크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자 뭐죠? 양극화 앞으로 여러분들 양극화를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초저성장 양극화와 초저성장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vin McNaughton 가 haver 일본 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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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ub rey tes 몸 afterwards 살 무 선물 의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